브릭스 리딩 30-3 유닛 3 going up and down up은 위 그리고 down은 아래니까 위로 또 아래로 going 가는 거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going up and down이 제목인데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까 여기 그림 보니까 바람이 오늘 많이 부는 것 같아 그치 바람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했나봐 그래서 단어를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바람이 부는 바람은 wind wind는 바람 windy는 뭘까 이거 windy라고 있지 바람이 부는 이런 뜻이지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때 바람이 불어 하려면 바람이야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치 바람이 불어 라고 해야 되니까 it's 날씨를 얘기할 때는 우리 it's를 시작하거든 it's windy 만약에 해가 쨍쨍하고 날씨가 너무 화창해 그럼 어떻게 얘기하지 it's sunny 얘도 knee 이렇게 끝나네 그치 y로 끝나네 windy 바람이 부는 그 다음 연이지 연은 kite kite 바람이 부는 날 연을 날려야 되겠지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잘 안 나올 거야 그 다음 나뭇잎 나뭇잎은 leaf leaf 그런데 나뭇잎이 하나 있을 때만 한 개일 때만 이렇게 leaf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나뭇잎이 여러 개일 때는 f로 끝나는 말은 여러 개일 때 f가 v로 바뀌면서 es 이렇게 붙이거든 그래서 나뭇잎이 여러 개일 때는 leaves leaves 이렇게 바뀐대 여러 개일 때는 leaves 해야 된대 그리고 풍선은 balloon 뒤에 run을 좀 높여서 읽으면 되거든 풍선은 balloon 그리고 이거 되게 가벼워 보여 무거워 보여? 그치 무거워 보인다 무거운 heavy heavy 그래서 오늘은 바람이 부는 날인데 바람 때문에 연이랑 풍선이랑 지금 우리 공부했던 단어들 그리고 비눗방울 친구가 비눗방울 불고 있는데 이런 비눗방울이랑 다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어 나뭇잎들도 있지 위로 아래로 막 날아다니고 있네 같이 읽어보자 오늘은 바람이 부는 날이야 it is a windy day windy day kite가 연이었잖아 연이 goes up up이니까 위로 올라간 거지 a kite goes up 위로 올라갔는데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했나봐 up and down 그 다음 아까 나뭇잎이 하나일 때는 live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나뭇잎 여러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뭇잎들이 lives go down 이번에 내려갔나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네 down and up 그리고 balloon balloon 풍선이지 풍선이 goes up up and down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다음 아까 단어에는 없었는데 비누가 soap 그리고 방울 비눗방울이 bubbles 그래서 비눗방울은 soup bubbles 여러개니까 비눗방울 여러개지 s 붙였어 soup bubbles go down 아래로 내려가 down and up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the wind 그런데 바람이 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blow는 후 하고 이렇게 바람이 날려버리는 건데 나를 날릴 수는 없어 그치? 나를 바람이 엄청 태풍같은게 불어야지 그치? 그래야지 내가 조금 날라갈까? 그치? the wind can't can't는 할 수 없다 라는 뜻이지 can은 할 수 있다 can't는 할 수 없어 나를 날려버릴 수는 없어 the wind can't blow me around 왜냐하면 나는 어때? 아까 무거운이란 단어 있었지? 나는 너무, 너무가 too I'm too heavy 나는 너무 무겁거든 I'm too heavy